저 한빛TV 한빛입니다. 오늘 19장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돈은 대충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. 골드 강철 플라스틱 복합파이프를 사느냐고. 그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. 19장 됐죠? 네 완전 19장이어도 뭐 그다지 크게 변하는 게 없네요. 어 산마도가 있는데 19장 되니까 세미지가 몸을 더 강해집니다. 룸매님한테도 자랑 좀 하고요. 특급적 역사 스케일 95대만 또 업을 할 수 있는데 신화 배가 부족하네요. 다음날 여기 보시면 19장 내 정보에 가면 볼 수 있죠. 한빛TV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최군의